아기다 아기만 봐도 벌써 눈길이 가나봐요 귀여워 귀요미 우리도 여기 우리도 지금 여기 있습니다 나 애기들만 왔는데 진짜 비싸다 이거는 7만 8천원이야 왜 이렇게 비싸? 통일에서 그런 것도 너무 싸던데 그래 그래 이거 봐봐 기저귀도 스물다섯 개 들었는데 저거면 하나에 천원이라고 뜻이야 쉬 한 번 하면 천원 이렇게 발바 통일에서 애기 받으면 정부가 큰 선물을 드릴게요 프레젠 독일에선 아기를 낳으면 출산 선물을 주는데요 아이한테 필요한 물건을 꼼꼼히 챙겨준다고 합니다 음식도 있고 음식도 있어 크림 베이비 크림 그래서 3개월 후에 다시 다시 제 생각에는 여기 다 더 비싸요 더 열심히 일해야지 돈 잘 받아야 돼요 지금은 저희가 이제 유치원 시작한지도 얼마 안 돼서 또 저희만의 보금자리를 마련해서 독립도 해야 되고 아직은 경제적으로 저희가 형편이 넉넉하거나 그렇지가 않아서 진짜 귀엽지 귀여워 정말 애들을 정말 사랑하고 이뻐하네요 애기 몇 명 하고 싶어? 어쨌든 나는 한 번만 낳고 싶어 한 번만 한 명씩은 너무 혼자예요 너무 심심해 이건 너무하다 이건 너무하다 이건 너무하다 난 진짜 무서워 กی associates household 친구들 어디서